래퍼블릭 통일된 의사 모두가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래퍼블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래퍼블릭의 첫 단계 마스크 오프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던 대갑장 다 떼고 하는 거라서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아무나 올라와라 이 XX 같은 새X들아 래퍼블릭 성공을 원하는 래퍼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 바로 올라가 버렸어 저한테 진다고 창피한 거 아니니까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집에 보내드릴게요 피바람 불겠구나 뒤졌다 반갑습니다 X밥 여러분 I'mma show you real gang gang 신예 애들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큰일 날 mee 난 역시 눈에 보이면 안 되겠어 해봐 주셔서 눈inkles получ이 바쁠데 해엄지 타서는 그 경신 한번도 vorning 대단하네 아 나 너무 좋은데? 아 누구야? 라인업이 어떻게 빡세네요 라인업이 어떻게 빡세래요? 핵업 또 볼 바이냐 1 2 3 아 됐어 진짜요? 두고 무대도 없었어 절대 그냥 진짜 래퍼들을 래퍼 와 진짜 대박이다 누가 됐든 상관없고, 내가 무조건 이긴다. 랩으로 건설하는 단 하나의 사회. 랩으로 건설하는 단 하나의 사회. 랩으로 건설하는 단 하나의 사회. 랩퍼블드. 랩으로 건설하는 단 하나의 사회.